살다 나온 것도 아니구만. 아니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까지 기본적인 뷰티 상식이 없어요? 나 진짜. 왜 하필 이때? 그러면 이렇게 믹스메트 시켜줘. 혜진 씨, 거기 BK 코드를 블루정 좀 갖다 줘. 네? 네. BK가 뭐가? 블루정? 블루정이면 파란색인가? 아니 거기 말고 오른쪽 끝은 세 번째. 거기 왼쪽, 반면에선 오른쪽 비켜. 역시 안 맞아. 잘 부서졌네. 근데 뇌세포가 남아들어서 파괴 중이었나? 뭐 딱히 천재처럼 보이진 않던데. 한 조각 할래? 왜? 누가 되게 짜증나게 했나보네. 누구래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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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